선생님 계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 숙제 드리러 왔어요 고마워요 여기에 앉아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요즘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특히 어려워요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브라이튼이에요 아 그러세요 내일 학교에 오세요 다니엘씨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아 토요일이지만 숙제가 월요일까지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 내일 오전에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